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 3년 전까지는 인물이나 풍경 같은 거의 자연주의적인 화풍으로 사실 일그룹을 그렸는데 한 3년 전부터는 저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나이가 들수록 그림 그리는 나도 행복해지고 싶고 또 보는 사람도 행복한 그런 작업을 하고 싶어서 그림을 그런 식으로 사랑이라든지 또 좋았던 추억이라든지 이런 걸 주제로 그림을 그리게 되더라고요. madı Ja재 그래서 우리 개인화 합격이 있습니다. 이번 전시를 오늘 본 미술 애호가들이나 관람객들이 제 작품을 보고 행복했고 또 행복했던 기억들을 떠올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